다시 미용실 갖다 나온 것처럼 탱글탱글하게 탱글탱글하게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의 풀려가는 웨이브나 부시시한 웨이브나 그리고 원데이 펌 생머리인데 고데기로 원데이 펌 말아 놓으신 분들은 갓 파마를 탱글탱글 웨이브로 탄생시켜드릴 일명 3초 볼륨 빠마크림 오늘 사상 최초로 최대 용량 찬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120ml 대용량으로 오늘 4만원짜리거든요. 대병을 오늘 챙겨드리면서 저희가 중용량으로 또 여러분들께 챙겨드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상품평 작성해주시면 하나를 더 드려서 4개예요. 4병 이건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최초 저희 최대 용량 찬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땡큐 메이크업 파우치까지 처음으로 드리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스마트콘 앱으로 할인 적립해서 가격은 너무너무 저렴해지죠. 그래서 다른 홈쇼핑에서는 아직 방송 못합니다. 이런 가격이 준비할 수가 없어서. 전지현 씨나 송혜교 씨나 공유 씨나 저는 아직도 그 도깨비에서 빠져나오진 못해요. 거기에다가 조혜성 씨나 입에 올리기도 너무너무 귀하신 그런 수많은 연예인들과 함께한 대형 기획사 사이더스의 듀솔 뷰티 일명 3초 볼륨 빠마크림 TV홈쇼핑에서 홈앤쇼핑 최초로 런칭되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난 상품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지금도 저희 제목만 설명했잖아요. 3초 볼륨 빠마크림이라고 제목만 설명했는데 주문이 시작될 정도로. 채널 고정해주시고 여러분 웨이브를 파마를 한 기억은 있는데 언제 한지 모를 정도로 부시시하게 풀려가는 그런 머리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웨이브를 다시 한 번 탱글탱글하게 살려드립니다. 원장님 먼저 한 번 해주세요. 우리 지금 이분은 굉장히 어린 나이 20대죠. 20대 어린 친구인데 웨이브를 하긴 했어요. 이게 꼬불꼬불하게 지금 웨이브가 보이잖아요. 살짝 남아있어요. 살짝 남아있어요. 이거 잘하면 도깨비 머리 나올 것 같은데요. 기대돼요. 우선 가볍게 두세 번 짜고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가볍게 하나 둘 예뻐지고 있어요. 어떻게 괜히 빠마크림이 아닌데요. 싹 올려가지고 스타일을 풀듯이 이렇게. 대박이네요. 진짜 볼 때마다 들어요. 어머 웬일이에요. 파마하고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어느 정도 웨이브가 남아있었나 아니면 지금 상태 어떤가에 따라서 다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야 나 고유머리 나올 줄 알았더니 귀여운 여성스러운 펌스타일이 나왔는데 생머리를 파마로 만들어드리는 제품이 아니고요. 화면 왼쪽처럼 파마기가 끝머리쯤에 남아있으면 다들 어떻게 되냐면 머리 끝이 이렇게 밖으로 뻗어버리고요. 좀 찍찍 뻗어버리고 부시시해지죠. 그런 머리를 여러분 잡아주면 얘가 웨이브를 기억해 주는 포뮬러가 안쪽에 들어있어서 웨이브를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끝에 남아있는 웨이브를 기억해서 되게 살려주는 역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땡글땡글하게 만 느낌이 아니라 뭔가 C컬러 굵게 굵게 굉장히 사실 드라이기로도 이런 만들기가 힘든 웨이브 스타일이죠. 스타일을 너무 고대한 느낌이나 드라이한 느낌을 요즘에 고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추럴하게 이렇게 스타일같이 잡는 걸 좋아하세요. 지금 채널 고정하고 저희 홈앤쇼핑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더스 두솔뷰트에서 만든 첫 번째 기대작. 일명 3초 볼륨 파마크림. 저희 홈앤쇼핑 단독으로 방송하는데요. 지금 이분은 우리 원장님이 손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분은 직접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고 간단해요. 머리 여러분 어머 나는 파마한 기억이 있는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어 가서 머리 끝에 웨이브는 남아있지만 부시시하게 다 풀려버렸어. 미용실 가야 되는데 못 갔어. 2월달 졸업식 있고 3월달 입학식 있고 하는데 미용실 가야 되는데 시간이 톡 나질 않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 3초 볼륨 파마크림 보세요.